자, 우리 자리에 한 번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 마치고 러비에 나가시면 오늘 우리 중창단 행사가 대학을 홍보하고 또 우리 같은 나사렛 교회와의 커넥션 이런 재유관계, 이런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에요. 그래서 나가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대학 홍보하는 그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그 옆에 대학을 후원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절대 강요가 아니고 우리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좋은 뮤지션들을 배출하는 대학을 위해서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사랑의 헌금을 하실 분들은 함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그 함에 그 헌금을 넣어주시면 모아서 우리 교수님 가실 때 학교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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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